브레이크 밀리니까 브레이크를 더 강하게 하세요. 그리고 밀리네요. 이거는 제가 1.5짜리 공급하셔야 해요. 근데 제 생각에는 50으로 하시면 여기까지. 아까와 틀릴거에요. 한번 해보세요. 브레이크 잘 잡으셔야 돼요. 브레이크 양을 더 늘릴게요. 80에서 90까지. 브레이크 양을 OK. 한번 해보세요. 브레이크 잡고 코너들고. 브레이크. 좀 빨라졌죠? 브레이크. 그리고 틀크도 강해졌고. 그렇죠. 살아 조심하세요. 네. 살아 조심. 자나 깨는 사람 조심. 네. 1인 1. 조심하세요. 1인 1. 아이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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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질들인데. 멋있어서. 멋있네요. 감수성이 뛰어나신 분인가봐요. 저걸 보고. 어. 배틀그라운드. 비행기에서 뛰어내려. 오. 조심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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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상 지울거에요. 이런거는. 구름을 보고 뭐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. 태풍. 하이. 아이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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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쭉 한번 당기세요. 쭉. 아이씨. 아이씨. 브레이크. 그리고 코너. 그래요. 사람 없습니다. 쭉 당기세요. 앞으로 지나가세요. 올 때 반대쪽. 브레이크. 브레이크. 그렇죠. 좋습니다. 이 느낌이죠. 없어요. 사람 없어요. 쭉. 쭉. 오케이. 브레이크. 그 다음에 코너. 앵앵앵앵 앵앵앵앵앵앵앵앵앵앵앵앵앵앵. 브레이크. 오케이. 끕니다. 바로. 와아아. 지금. 타이어가 지금 일반 타이어 같은거는 달아버리는데, 마징카 타이어는요, 지금 자국이 좀 탄 느낌도 안들어요 굉장히 런타임이 오랫동안 주행해도 타이어가 수명이 굉장히 깁니다 자 보시면은 토인이 되있구요 아유 앞에 뒤에는 토인 앞에 토아웃 되있구요 그 다음에 캠버도 약간 줬습니다 캠버도 약간 줬어요 캠버 딥톡 타이어 약간 안쪽으로 몰려있고 캠버도 다 줬습니다 그 다음에 옵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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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았구요 그 다음에 나머지 연료다가 띵 넣어서 다시 하면 됩니다 자 부스터 자 시동 한번 켜 보시겠어요 직접 한번 해보시겠어요 자 차를 뒤로 보시구요 왼손으로 끼시고 왼손으로 끼고 오른손으로 끼시고 왼손 왼손으로 당기세요 그 다음에 하나둘 세요 당기세요 이렇게 세번정도 시동의 자음이니까 이게 지금 아이디를 그냥 낮춰놨구요 해보세요 고 축하 반면 THERE! OK OK